이거 왜 훔치신 거예요?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. 아래 것도 우리 것 같은데. 그게 아니라 알려줄게요. 왜냐하면 원래 청소광 제가 알려주면서 원래 정리하고 청소할 거면 좀 약간 없애는 그런 버릇도 생겨야 돼요. 이거 내 거잖아. 비울려고. 딱 봐도 안 신었을 것 같아. 나 그 중력 그래블리. 아까도 듣더라고. 진짜요? 그 노래 알아요? 나 눈을 감아서 너의 하늘이 달고 와. 귀여운 언니. 진짜 우리 좋았구나. 아 나 너무 좋아. 아니 저는. 그리고 나 오빠랑 그 초면이 아니라 엑스맨에서. 엑스맨에서 만났었어요 오빠. 20년 전에? 1, 2, 3. 1, 2, 3. 줄 떠 있어요. 우와 진짜? 우와 진짜? 아 2분이었어? 짝을 지어서 약간 대결을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택을 안 하는데. 그거 아니죠? 당연하지 게 아니었구나? 당연하지가 아니라 싸우는 거였어. 그런데 오빠가 나를 픽했어. 너 펴려고? 아니 오빠가 내가 되게 약간 조용하게 있으니까 나를 끄집어내서 약간 해주려고. 챙겨줬구나. 오빠가 챙기는 거 잘해. 세심해 형. 진짜. 그래서 오빠가 너무 팬이었는데 오빠가 이상하게 너무 변해가지고 약간. 언니 미안한데 어떻게 이상하게 변했어요 제가. 몰라 오빠 약간 신내림 받은 것 같아. 신내림. 신내림. 진짜 욕하는 할머니 같지 않아? 아니 오빠 멋있어요. 여전히 나한테는 데이바이딩이야.